아휴 이거 비욘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둠 다중시전 덱을 고래가 점지해주는군요 일단 상점 가서 지워 강화해 보스 잡아 물음표가 여쭙긴 요정도 아니면 물음표 하나 봐도 되겠다 요정도 아니 타격하셔야죠 숫자 잘못 눌렀어요 네 강화하면 두개 없습니다 고래가 추천해준 덱 고래가 좋아하는 어두운 게임 고래가 좋아하는 어두운 게임 고래가 좋아하는 어두운 게임 어두운 게임 ют Ftl. Ftl 정도는 괜찮잖아. 임펄스. 뭘 지우지. 곱셈 추위가 지금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거는 몹대를 잡으면 나올텐데. 아 근데 당장 엘리트 잡으려면. 아니야. 조금만 더 욕심부려. 안전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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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닿겠다. 해상도가 안좋다고요? 레드트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080 욕심 프레임 아 재트킥 쏠 걸 그랬나? 아씨 어떡하지? 어둠! 어둠 존버, 어둠 존버 네 딱 기다려라 이놈아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어? 이 중심은 쓸까? 아니야 네 그런거 쓰지마 2중시전! 아 다중시전! 아이스 개이득 극한의 개이득이다 빙하 빙하 빠타 조슈바 13 나같이 나이스 에임 좋고 이제 이제 밀집 올릴만한거 버퍼만한거 버퍼냐 도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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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티나 아니 너 침할까 빙하랑 저기야 그따 백연퍼즐 웬만한 아니 이게 무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밀집 카드가 나와야 되는거지 맹진사님 안녕하세요 혼돌 소비 소비? 소비 쓰면은 이게 의미가 없지 삽입 나올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어 커피 시터 필요 어둠 먼저 기도하면 나온다고요? 그럴리가 아 이상한 놈 때렸네 저거 때리는거 아닌데 아예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킬각인가 8,3,24 8,4 아니네 에임 아 근데 여기서 맞아도 상관없긴 해 에임 어게이 아 이런 게임입니다 아니요 아직 베타입니다 고셈추위 아 어둡네 집중해 둘 중에 하나 아 진짜네요 FTL만 잘 때렸으면은 고민할 거리가 없네 아 오한 강화하는 것도 괜찮죠 창공지능? 아 근데 2층에 별 희한한 것들 상대하려면은 근데 2층에 별 희한한 것들 일제사격 넣을까? 아니야 아니 저거 컵패시터 축전기 언제 나오지? 아니 벌써 깨져? 야 야 야 꼬라 아니 아 아니 하중 시전 나오겠소 이제 써 쓰는게 맞아 물 마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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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일단 갈 거고 상점 두개 갈 거면 엘리트 한번 볼까 일단 상점은 갈 거고 엘리트 하나 잡고 자든가 강화든가 자든가 강화든가 아 상점 여기가 길이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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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거 초커 지의볼 걸 그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커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밖에서 개가 짓나? 아 죽전기 근데 오한도 필요한데 아씨 아니 근데 오한도 필요해. 어 죽전기 축하 눈보라 사냐마냐 요정도 문제? 살까? 보스 뭐야? 영채가 개꿀이지 이거 세야지. 열 개까지 생성됩니다. 실패 냉기고치 하나 남겨놓을거야. 뭐야? 왜? 왜왜왜? 왜 나 냉기고 나 실수 안했잖아. 아 몇 대 더 때렸나 보다. 매번 공격이었군요. 아니 씨. 영채화라고 방심했구만. 에 사소한 실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냉정함 짓고 강화하면 되겠는데. 영채화라고 방심했구만. 아니 어두 문제 오냐.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지금 보스가 쫄드를 소환하고, 쫄들이 암흑꽃의 데미지를 흡수를 하죠. 그리고 나는 밀집이 없어. 에리트 가야겠다. 아직 비욘드 못했습니다. 상점에서 유무를 기대해야 될 것 같네요. 5대 때리면, 6대 때리면 다 죽지. 어, 부트 시퀀스 필요한가? 아니야, 오한의 부트 시퀀스까지 있으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아씨, 이제 간다.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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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씜, 후셀. 이런 거. 아씨. 어? 아씨, oh! 다음 턴에 다중시전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번 턴에 이거를 중독포션 뺄까 여기서? 잠깐만 일단 개선해보자 이중다중하면 잡잖아 뭔 고민하고 있지 쓸데없는 고민을 다음 턴에 도착할게요. 제 귀.. 제 귀.. 너 왜 했나? 아.. 듣고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가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턴에 다중시전 쓰긴 써야되죠 애껴둘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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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뛰기 플러스 1 버프 먹었습니다 아.. 축전기 입 받다 주시봐 축전기 입밧다 주시봐 아 눈보라 안쓰는게 낫지 병법 써있으니까 유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이거 냉기 스택 쌓아가지고 아 진짜 아이 축전기 아이 축전기 쓰레기들아 근데 영체가 있으니까 확실히 버티기 편하다 아이 축전기 제발 빨리 눈보라 이거 막을 수 있나 어떡하지 이거 막을 수 있나 어떡하지 야 무량 먹어도 못 막 줘 이거 뭐 무슨 소용 있어 이게 어두움을 더 빨리 돌렸어야 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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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딜을 못 넣었죠 막아야 되죠 어제 한 대 맞아서 못 깼어요 어둠구체는 제일 낮은 적한테 들어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중시전이 다음 턴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눈보라도 이번 턴에 빠졌고. 어둠구체를 빼놔야 되나? 아닌데 어둠구체가 있어야 쪼를 잡는데. 신캐아직 베타입니다. 24 곱하기 5뎀이면은. 쫄은 정리가 되는데. 보스가 때리면 그거는 죽어. 아니면은 이번 턴에. 빙하를 다 빼놓고. 다음 턴에 다중시전으로 수비를 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해 오둠구체버렸다. 눈보라 지금 안 빠졌으면 될텐데. 51뎀이지. 제발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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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라. 눈보라. 눈보라. 잠시 후. 아, 쓸모가 2,3,4. 지속을 하신 걸. 이제 턴에 치는다. 맞지? 가격하렸라. 솔라앤라. 봄. 오 기억하실 것 같아. 이제 턴에 치는다. 제발 다시 시작 메아리 넣으면 영채화 돌리기 훨씬 편한데 메아리가 낫겠죠? 코스트도 있고 영채화 밉고 메아리 가는거죠 지우고 강화하고 강화하고 엘리트 잡고 자고 강화하고 그냥 물음표만 갈까? 아니 근데 물음표만 가면 저거 저주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물음표를 안가는게 더 안전할지도 몰라 애들 잡고 애들 잡고 상점 가고 애들 잡고 엘리트 잡고 상점 가고 애들 잡고 요렇게 가야겠다 네 물음표에서 저주받으면 더 짜증나 하이 현두미 현두미 다 뒤졌으면 제대로 잡고 빨리 훈련 침대 노래 엘리트 잡고 왠을 몰아 엘리트ى 어둠이가 귀엽다구요 현두미 너무 현무스럽다 다음 톤에 다중시전 나오면 다 잡지 근데 안나오면 뭐 안나와도 돼 킬각이지 아닌가? 맞제? 메아리 넣기 잘한거 같네요 병법서 한턴 동안 공격카드를 사용하지않으면 다음 톤에 에너지를 추가로 벗습니다 메아리가 덱파워를 빨리 올려줍니다 불같은 모든 피해가 1이 됩니다 이제 다중시전 킬각이죠 이제 다중시전 킬각이죠 오한만 있어도 돼 아닌가? 아씨 첫 턴에 오한 한장으로 막을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상점 가야돼 상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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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자고 잡고 상점 일단 물음표는 피할게요 저주받으면 개노답이야 재단하러 조금받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메아리 영출바롱소 음 넥병중 아 임펄스랑 조각 뭐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눈보라 나오면 끝인데 아 밀집카드 이번에도 안 나왔네요 다음 상점에서 밀집 구해야 되는데 오한 강화할까? 근데 오한이 처음에 두개 잡히면 그만큼 영체가 늦게 나오는거잖아 메아리는 강화해도 안쎄지고 빙하 강화할까 그러면? 아 냉정함 강화하면 되겠다 아닌가 아씨 저도 딱히 강할 필요 없고 있는데 엘리트 잡아서 돈 봅시다 520딜을 어떻게 넣지? 그만 뽑자 영체와.. 아 지금? 아이씨 별 차가 없네 별 차가 없네 별 차가 없어 어둠 존버 별 차가 없었네 별 차가 없네 나이스 나이스 오한 또 나왔네 어떡하지 또 나올까 아닌 것 같은데 홀로그램 넣을까 홀로그램 강화해서 눈보라 두 번 쓰면은 아 저거 까마귀라서 되게 깝깝하네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증샷인가 봐 불안증샷인가 봐 불안증샷인가 봐 불같이 밀어자 불같이 밀어자 아 에코폼이에요 옆에 있는 데몬폼이랑 저거 뭐냐 데몬폼 레이스폼 시리즈네 불안증샷 불안증샷 아 잠깐만 다음 턴에 다중시전 나오면 조지네 아 근데 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아씨 조졌다 조짐 임펄스나 밀집 남아줘야 되는데 다중시전 주세요 지금이야 나이스 자 밑작업 밑작업 쓰면은 저거 눈보라 훨씬 빨리 돌릴 수 있는데 근데 힘 오르잖아 까마귀 힘울러 지금도 몇이나 오르냐 지금 3 뭐 3오르는거는 막을 수 있긴 한데 쓰지 맙시다 에코기 필요없는데 딜레이 너무 기시면 세로 고침이나 음 이것도 실선 맞을 수 있겠다 메아리도 안 나오네 내 메아리 너무 밑에 있는데 하아 영체화 한장도 상이 못쳤네 하아 영체화 한장도 상이 못쳤네 하아 이제 눈보라로 넘어가야돼 한장도 상이 못했던데 하지만 frick 오우야 도야가 니가 날 살리는구나 아예 고기님 감사합니다 제 귀 이제는 얼만한가 도박치고 오우야 메아리 빨리 뽑을 수 있고 영체가 뒤로 밀 수 있고 도박치고 오우야 도박치고 오우야 도박치고 오우야 강호 한 번 남았어요 임펄스 가야겠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눈보라 쓰셨어야죠 눈보라 멸시 아 근데 이제 어지러움 다 빼서 맞을 일 없어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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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쓰고 다중시전하면 막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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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가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들은 법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히 돌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비를 쓰는게 방어도가 더 높은가? 해외키앱이 25. 소비를 쓰면은 8540. 안쓰면은 6530. 그러면은 소비를 하나 더 쓰자. 안쓰면은 6530. 안쓰면은 6530. 안쓰면은 6530. 그냥 안쓰면은 6530. 그냥 안쓰면은 6530. 눈 보라 스탱만 쏘아서 그걸로 끝내줘. 그걸로 끝내줘. 어둠쓰면은 리스크만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쓰면은 리스크만 높아질 것 같네요. 안쓰면은 리스크만 높아질 것 같네요. 안쓰면은 리스크만 높아질 것 같네요. 인공은 리스크만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내 세게 윗도내가 어떻게 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말 그대로 존버네요. 예 비욘드 퍼펙트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퍼펙트를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눈 보라가. 다음 턴에 잡히기 전에. 눈에 저걸 사발을. 우순이 딜을 넣기는 해야 돼. 아니다. 마지막에 눈 보라 때리고. 막으면 되긴 되겠다. 존버가 잡입니다. 존버하세요. 제 2페이스 체력 300 아닌가요? 300으로 알고 있는데. 320이네. 여기서 핸드 갑분싸 되는 건 아니지. 1,851점. 1,851점. 완벽조차 넘어선. 피해를 받지 않고 3버스를 처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승. 신 캐릭터 디펙트 15승선. 완벽조차 넘어선. 완벽. 아. 감사합니다. 해냈다. 해냈다. 존버가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